와, 못댔다, 못댔다, 못댔다 와, 못댔다, 못댔다 와, 못댔다 와, 못댔다 와, 못댔다 와, 못댔다 와, 못댔다 와, 못댔다 아, 힌트도 우리가 안 뺀 수 있나 아, 나 해볼도 못했어 잘생기세요 잘생기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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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옥상에 이렇게 넣었는데 어디 옥상인지 어떻게 하냐고. 저기도 파라솔이네. 파라솔은 맞잖아. 야, 하늘야! 자, 여러분. 이번 대결은 팀의 대결입니다. 아, 놀랍네. 워낙 양심의 힘들이 도움이기 때문에 특별히 물게임의 클래식 수준 고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아, 놀랍지 않냐, 오늘. 아니, 중국이 형. 아니, 나야, 그냥 다 평균이 다 너무 힘이 낮추잖아. 이게 마지막 한 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야, 이 형아. 저희 한 명 주세요, 그러면. 아니야, 이건 진짜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뭐 여자분이 되시기 때문에. 누가 여쭤습니다. 지효, 아니. 지효 여자지. 지효 씨 심쌤 그래, 아는데. 우리 신화가 지금 2대 0으로 압수하고 있어요. 내가 지효 씨를 데리고 오고 에리 씨를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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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찬성이다. 전문이야, 동생들. 5대 9호 방식입니다. 오케이. 러티맨 팀에서 두 분이 자진해서 내려왔습니다. 전혀 없대요. 김병우 형. 6대 5, 6대 5 합시다, 6대 5. 6대 5, 어때요? 6대 5요. 네, 형. 6대 5로 하실 거면 합의하세요, 두 분이. 우리가 불리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요. 6대 5. 그래요, 그래, 그래. 6대 5 하고 나서. 좋게 좋게. 좋게 좋게. 좋게 좋게. 그래, 좋게 좋게. 그래, 좋게 좋게.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6대 5지만 5대 5 같은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자, 시, 시, 시. 자, 한 번 휴십 kö. 얼마 min limit. 왜 헨ould이 wspomn Nah, 조금. 아, 너무 들지 마요. 아니 들지 마요. 뭘 들지 마요? KRWAZIu Sinbu TRASZ wird right now. 으아, бу아, activation. 야 조심해요. 네. est Ever, set. 형으로 남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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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어이. 어떻게 줘. 어? 어이. 야! 야, 잘한다 이 개희야. 형, 동진이 형 보여줘 이번에! 그게 아니라 얘네들 딱 체력이 내 급이다. 서서 하자, 서서! 서서! 음... 야, 야. 야, 야. 조심해, 가족야. 조심해. tram양수 mostly lights.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조심해. 하자, 형 2회